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제2회 전기기사를 5월 15일날 토요일날 시험을 봤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기자기학은 이번에 점수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기자기학을 제가 평소에 강조한 대로 그 교재의 본문 그 내용의 한 70% 정도를 정리를 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또는 뜻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수식 심의랄지 전기세기 전의 정전용량 또는 인덕턴스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랄지 자화세기 경계조건 전자유도 그래서 그 이론 일단 크기를 구하는 심의랄지 에너지를 구하는 이런 식을 암기한 후에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적중 실전 문제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은 아주 한 14개에서 한 16개 또는 18개 이렇게 고득점을 이번에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가끔 보면 그 기출 문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개 년을 봐야 된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을 네이블 할지 이런 데 깔려있는 걸 보고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거 10개 년을 봐야 됩니까? 20개 년을 봐야 됩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 필요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면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위주로 편집이 된 우리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거를 제가 가끔 질문에 뜨면 공부 방식을 뜨면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100타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2장 정전계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정전계에서 5문제, 유전체에서 3문제, 자성체와 자결에서 3문제에서 2장 정전계, 그리고 4장 유전체, 그리고 8장 자성체와 자기로 여기에서만 3개 챕터에서만 11개가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이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다 쉬워요 간단해 그리고 그 벡타 문제는 뭐냐면 단위벡타, 우리가 전계방향, 우리 전계방향으로 단위벡타 했었죠 그래서 절대값분의 거리 벡타, 그게 이제 벡타 개념으로써 벡타가 배제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단위벡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 전기력선화 방향식에서 단위벡타가 또 나왔었어요 그와 같이 직각조합표에서의 단위벡타 이런 것들이 우리 전기의 색이랄지 전기력선화 방향식, 또 단위벡타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기 영상법하고 전류편이 또 배제가 됐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상중화로 본다면 상중화로 본다면 그 상이 자성체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투자율이 있는 공간에 거기에 구도체, 구모양의 자성체가 있다면 그 내부의 자계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감자력, 위부자계와 내부자계, 차감자력인데 그 감자력으로부터 감자율을 구하는 거 결론은 쉬워요 3분의 1인데 그건 유일한 문제니까 근데 그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따 이제 풀이를 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유도를 하겠지만 그게 좀 장황해요 그것이 이제 본다면 난이도 1, 상급에 대한 문제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상중화에서 중, 여기 한 5문제 그리고 하, 그야말로 우리 교재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단순한 이런 것들이 한 14문제 그러니까 14문제, 5문제이면 19문제가 평연 문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좋은 점수를 확보해서 이번 보니까 전기기기랄지 설비기준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도움이 크게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단 평균 12개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자학의학에서, 전기학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을 줄로 믿어 그심치 않는 바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자, 바로 이거 이거는 우리 2장 정전계에서 전기력선의 성질 11개 그중에 이제 일부인데 자, 전기력선 자, 옳은 것 그랬어요 이런 걸 항상 주의를 해야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여기 이게 포인트죠 전기력선은 등전의민과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죠? 수직이다 틀렸어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직교가 수직이야 도체 표면은 등전의면이고 등전의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입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이 없고 따라서 도체 내부 전개는 없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전유가 낮은 데에서 높은 것이라 높은 점에서 낮은 점 왜냐하면 전기력선 방향과 전개방향이 같습니다 전개의 방향은 전유가 낮아지는 방향이다 따라서 전기력선 방향도 전유가 낮아지는 방향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자, 중력의 방향은 유치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번이다 자, 2번 노란 마킹 보이죠 그래서 2번이다 유전률 1필은 전개 세계 2인 유전체 단위 측당 축적 정전 에너지를 했는데 일단 심과 에너지 관한 시간 필수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전속 밀도는 유전률과 전개입니다 자, 전속 밀도가 전암 밀도와 같죠 그래서 쿨롱프 제곱미터 그러면 기본식이 2와 D가 나와요 그럼 이 관계를 넣어주면 전개로 보면 2분의 1과 전개 제곱이죠 자, 전개가 유전열분화 전속 밀도이기 때문에 2의 에피론 분의 D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최적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 이런 식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각을 할 때 일단 2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개면 전개 제곱 전속 밀면 전속 밀도 제곱을 찾으라고 했죠 2분의 1을 찾아 다 2분의 1이 있고 전개 제곱을 찾아 이건 전개 틀렸고 2번이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이죠 이건 전개, 전개에 비례한다 틀렸고 제곱, 제곱인데 유전율에서 3번이 맞죠 이런 식으로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5번을 인간을 찾아 제가 시청자로는 1이 맞죠? 제가 또한 번째로는 1이 맞죠? 저는 2번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거는 1은 이렇게 지금 2번을 잡고